사진 잘 예쁘게 나왔어요? 예쁘게 찍어주십시오 잘 먹어야겠어요? 감사합니다 제가 노래할 때 움직이니까 가만히 서 있을 때 지금 찍으세요 네! 왜냐면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고 또 오늘이 지나면 또 언제 또 뵐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진 남겨놓으십시오 아 가만히 있어요? 알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예쁘게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목표정으로 좀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어봐 웃어봐 이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화면에다가 얼굴이 좀 약간 넘디디딜 나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사진도 좀 얼굴이 크게 나와요 여기 광대 때문에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사실 살짝 입을 벌리면 더 갸름하게 나옵니다 자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2층 3층에 계신 분들도 잘 안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보고 화면을 찍으셔야 될 거예요 그쵸? 자 여기 화면 보면 나오죠 네 예쁘게 잘 나왔어요? 아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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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